내가 김영옥 전 중앙정보부장을 파리에서 암살했다. 한 특수공작원이 26년 전 그가 저질렀다는 범행의 현장에 섰습니다. 한 주간지가 최초로 보도한 암살자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이어 신문과 방송이 닭 사료 분쇄기에 넣어 살해했다는 역기적인 내용의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암살을 주도했다는 이 씨는 올해 나이가 63. 그런데 단단한 몸매와 근력이 젊은이 못지않아 보였습니다. 중앙정보부 특수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이 씨는 1979년 초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 봤다며 통탄했던 사람은 김영옥 전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648기 5.16 구태타 주역 중 하나였던 김영옥은 1963년부터 6년간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당시 중앙정보부는 보문과 조작을 동원해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각종 공작을 수행했는데 그 정점에 김영옥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한때 2인자로까지 불렸던 김영옥. 그런데 70년대 들어 박 대통령의 신임을 이루면서 권력에서 밀려났습니다. 좀 쉬게. 자기도 쉬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로 그만들어. 이거에 김영옥 부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꿈이냐 생신이냐에서 자기 다리를 허벅지를 얼마나 뜯어 그냥 눌러가지고 멍이 들었다고 그래요.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된 1973년 김영옥은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때부터 김영옥은 반 박정희 운동을 시작합니다. 중앙정보부장 시절 알게 된 박정희 정권의 비리들을 폭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아가 김영옥이 회고록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사생활까지 공개하려 하면서부터 정권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청와대 안내해준 분한테 이야기를 했죠. 나오면서. 과거께서 저렇게 많아 봐주시니까 내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원 바람이다. 이 정도로. 더 이상 국가적으로 피해를 안 입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1979년 10월 1일 김영옥은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고 프랑스 파리를 찾았습니다. 당시 김영옥이 묵었던 리치 호텔입니다. 파리로 떠나기 전 김영옥은 회고록을 지키려던 김경재 씨에게 어느 연예인이 보낸 연애 편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김영옥이 파리에 머물던 10월 5일경. 특수공작원 이 씨와 동료 각 씨도 파리에 잠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 이스라엘, 벨기에를 돌아서 온 먼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연예인을 만드는 연예인을 만드는 거로 알고 있는 것 같죠. 출발할 때? 네. 10월 7일 무슨 이유인지 김영옥 씨가 거처를 이륙급 호텔로 옮겼습니다. 이 무렵 이 씨 등은 암살 장소까지 답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날 김영옥 씨는 저녁 7시까지 개선문 인근 카지노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암살조는 김영옥 씨와 여배우가 만날 레스토랑 앞에 잠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지희 씨는 아름다운 악녀, 말띠 여대생 등에서 열언한 60년대 음악의 스타였습니다. 당시 이 씨는 최지희 씨가 탄 차를 감시하며 안내원과 차에서 대기했고 이 씨의 동료 곽씨만 레스토랑 앞에서 망을 봤다고 합니다. 최지희였다는 거면 분명히 확인하셨어요. 정확하게 문 열고 들여다볼 이유는 없지만 대화는 없고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괴롭게 여행을 자주 받았으니까 그렇구나. 얼마 뒤 김영옥 씨가 다가왔고 암살조는 마취제를 써 기절시킨 뒤 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이어 안내원이 최지희 씨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안내원을 시켜가지고 술이 취해서 우리가 못 죽어갑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최지희한테 갔어요. 그런 후 전날 답사해둔 양계장으로 김 씨를 끌고 가 사료 분쇄기에 넣어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의 동료 곽씨를 끌고 가 사료 분쇄기에 넣어 살고 있습니다. 자리에 있는 머리부터 들어가게 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사람 들고 열 수도 없고 머리부터 발들이 들어가서 미리 예뻐야 되니까 마음이 그런데 참 좋지는 않으셨겠어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 그 범죄자 사형수를 사형 집행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이 씨 등 암살초는 피렌의 사명을 넘어 스페인 쪽으로 빠져나왔는데 중간 기착지에서 윗선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길래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고가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의 최성호입니다.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밝히기 어려운 의혹 사건으로 손꼽혀온 것이 김영욱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김영욱을 내가 살해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료 분쇄기로 갈아서 당모의로 만들었다는 끔찍하면서도 황당한 증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온 국민을 질리게 만든 뉴스가 보도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 하나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PD숍은 김영욱 씨를 살해했다는 전직 특수공작원과 함께 범행 현장을 찾아서 진실 여부를 검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재형 PD, 진실 규명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과거에도 여러 가지 시노레어가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당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저질렀다 하고 증언한 것은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납치 현장에 있었다는 여배우의 실명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김영욱 씨가 실종된 것이 1979년 10월 7일입니다. 따라서 이 언급된 여배우가 그날 무엇을 했느냐 하는 알리바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김영욱을 암살했다는 특수공작원 이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은 김경재 전 의원이었습니다. 납치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 영화배우의 이름을 김경재 씨가 확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김경재 씨는 김영욱 회고력을 집필한 작가로 일종 직전까지 미국에서 김영욱 씨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김영욱 씨가 누구로부터 연예편지를 바꿔 파리로 갔는지 알만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정 기자가 질문을 하길래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여류 연예인이고 또 비밀 요정 비슷한 것을 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정보부 요원들이 앙가처럼 출입을 많이 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 누가 얘기를 하다냐 해서 현장 암살 조장을 주장하던 사람이 현장에서 그 여배우를 목격했다고 그럽니다. 공작원 이 씨는 납치 현장에 60년대 스타 최지희 씨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시사자널은 김경재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해 김영욱 씨가 최지희 씨의 연예편지를 받고 파리로 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지희 씨는 1973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아카사카에서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시사자널은 김경재 씨의 말을 인용 이 클럽이 일종의 정보부에 안가라고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지희 씨의 클럽이 중앙정보부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일까. 당시 근무했던 종업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최지희 씨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먼저 비밀 요정을 운영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최 씨는 당시 기록했던 외상장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부에는 정부 기관원들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중앙정보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에서 나를 좀 도와서 그냥 여자들도 좀 보내주고 활동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최 씨는 김영옥 씨 실종 당일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놓은 비망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김영옥이 실종된 1979년 10월 7일 비망농을 확인해봤습니다. 일본 학군의 지역을 여행한 것과 그 당시 날씨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일 날은 학군의 여행 경치는 좋았지만 비가 너무 와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이렇게 썼어요. 프린스 호텔에 가셨다 그랬어요? 프린스 호텔이에요. 제가 다 기억을 해요. 혹시 필요하다면 프린스 호텔 그런 건 그 기록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알 거예요. 김영옥 씨가 실종됐던 1979년 10월 7일 최지희 씨가 무었다는 학군의 프린스 호텔입니다. 숙박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제2시의 숙박연구장 이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비망록에는 이날 비가 많이 내려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학군의 지역의 한 시립 도서관입니다. 당시 기상이 어땠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날 일기예보에는 가끔씩 비가 내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예보는 과연 정확했을까? 최지희 씨는 시사전을 담당 기자와 파리에서 자신을 봤다는 특수공작원 이 씨. 그리고 김경재 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저 자신이 이쁜 꽃병같이 유리컵까지 살고 싶은데 이렇게 흔들어 대니까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최지희 씨의 언행 중에도 의욕은 존재했습니다. 김현욱이라는 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저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파티라든가 그런 데서 본 적은 있어도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찬잔 마신 적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어요. 과연 최지희 씨는 김형욱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 시사전을의 담당 기자는 최지희 씨의 인터뷰를 담은 테이프를 제공했습니다. 또 그 당시 김형욱에게 연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친구였다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최지희 씨는 시사전을과의 인터뷰에서 친구와 김형욱 씨가 사귀게 된 과정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김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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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 지금 말하는지 모른다. 가셔서 해보라고. 이번 사건에서 공작원 이 씨가 파리에서 봤다는 여배우는 바로 그 친구일 가능성이 많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사실일까. 최 씨에게 녹취록을 보여줬습니다. 김재형 피디, 그렇다면 최지희 씨가 파리에 가지 않았다. 그건 사실로 입증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최 씨의 비망록 그리고 일본 기상청에 확인한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땐 최 씨의 알리바이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혹시라도 1979년 시점에 이미 최지희 씨가 알리바이를 위해 비망록을 조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억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 씨를 파리에서 봤다는 이 씨의 다른 주장들을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씨의 다른 주장들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비망록을 조작했을 거라는 주장도 힘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유혜진 피디, 그런데 이 모 씨라는 분의 신분조차 지금 좀 불명확한 상태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씨는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한 후 김영욱 씨 제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파견돼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도 한 위장간첩이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이 씨의 이력을 취재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남북한 양측에서 특수한 훈련을 받은 공작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앙정보부 공작원으로 북파된 후 북한 당국의 신임을 얻어 다시 난파된 소위 위장간첩이었으며 HID 등 일반적인 북파 공작원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70년대 이 씨가 사용했던 비망록입니다. 폭발물 제조법, 난수표 번호, 공작원 접선 암호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또 70년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기록과 당헌 번호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이 씨를 취재해 특종 보도한 시사전을 기자는 6개월 동안 이 씨를 지켜봤지만 이 씨가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낸다는 인상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공작원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도중 체포된 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 때문에 이 씨는 일본으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제1동포였는데 조총련 기간지에도 실린 이 사진을 보고 아들의 밀항을 주선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이 씨는 고베항으로 밀 입국해 이곳 철론 및 작은 집에서 일본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 살았던 집을 확인해봤습니다. 이 씨는 자신을 부위원장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조총련 설립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건물급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 후 2차 북송 때 북한으로 건너간 대표적인 인사로 북한에서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증언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갔다 오는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상당히 민족성은 강한 분이고 그리고 언제나 일본에 있어서 교포들이 이렇게 동포들이 불빛한 점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유력한 친북 인사의 아들로 남한에서 성장했다는 점 때문에 이 씨는 도착 즉시 공작원감으로 지목됐습니다. 조총련계 조직은 이 호텔에서 한 달간 투숙시키며 공작활동을 하도록 유혹했다고 합니다. 무슨 교육받아요? 이 씨는 한국으로 송환된 후 이번에는 중앙정보부로부터 공작원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1년간 공작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건너가 조총련계 사회에 침투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씨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북한 정보기관의 신뢰를 얻었고 간첩의 임무를 받아 난파됐다고 합니다. 이 씨는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접촉했던 중정 직원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제시했습니다. 이 씨가 제시한 전화번호들을 확인해봤습니다. 통화가 가능한 번호는 없었습니다. 윗선과 접촉하는 데는 3개의 국제 사서함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서함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 씨와 윗선을 연결했던 사서함은 3개 모두 폐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2개는 같은 날 폐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사서함 개설자의 신원은 끝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중정 요원들이 확실한지 국정원 측에 이들 중 일부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국정원은 확인 중이란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취재 도중 이 씨의 신원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인물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씨에게 포섭돼 위장 간첩으로 북파된 적이 있다는 박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씨와 파리 취재 도중 박 씨가 국정원 측에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국정원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건 뭐 북파공작 인정하면 응해줘야지. 아니 북파공작을 인정하면 김영욱 씨 사건도 응하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북파공작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쪽을 믿을 수가 없지 않은가. 유혜진 PD, 지금 국정원에서 보상하기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중앙정보부의 특수공작원이었다는 이 씨 주장이 사실인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과연 이 씨가 김영욱 씨를 실제로 살해했느냐 이건데 이 씨와 함께 파리에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밝힌 범행 경로를 쫓아서 일본에서 프랑스까지 동행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양계장 사료 분쇄기로 김영욱 씨를 살해했다는 주장도 검증해보았습니다. 79년 9월 중순 부산항을 출발한 이 씨는 이틀 만에 고배항에 밀입국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고배에서 출발해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지인에게 미리 부탁해두었던 여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다음 날은 일본 현지의 공작원과 접선이 약속돼 있었습니다. 장소는 희비아공원 정면 맞은편의 노천카페였다고 합니다. 몇 차례 헤맨 끝에 노천카페를 찾았습니다. 암호는 커피잔에 숟가락을 꽂아두고 그 옆에 아사히 신문을 놓아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접선은 성공했고 며칠 후 이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근과 비행기표를 전해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누가 어디서 기다린다 그런 얘기죠? 그럼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쿄 출입국 관리소에 김승희란 인물의 출입국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항공편으로 이스라엘로 간 이 씨는 안내원을 통해 곽 씨라는 또 다른 조직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곽 씨는 이스라엘 첩보조직 모사드에 파견돼 특수훈련을 받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가했었지 그 친구는. 이스라엘에 모사드 하셨네? 네. 뭐 지말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는 거지. 내가 그 모사드에 직접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사실 걔가 주체였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걔는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주장인처럼 돼버린 거죠. 이들은 프랑스 정보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화물선 편으로 벨기에에 상륙했습니다. 그런 후 벨기에에서 안내원을 만나 파리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26년 만에 모사니까? 못 살아생기면 두 분 안 올 생각이었는데. 또 오게 되었나요. 당시 머물렀던 곳은 어디였을까? 이 씨는 어느 구역, 어느 호텔에 묵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개선문 맞은편 김영욱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카지노 건물이 있습니다. 이 씨는 김영욱을 납치했던 레스토랑의 대략적인 위치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대로는 아니었고 좁고 한가한 골목이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당시 레스토랑의 아픈 기억이 나신 거 아니에요? 약속 장소를 덮쳤다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범행 장소를 물색한 듯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건물이나 생각나시는 건 없으세요? 지금 와서 모르죠. 별 생활하는 게 없으면 체력이 아주 좋아요. 이 정도 상태에서 좋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살인을 계획할 정도라면 주변의 지형 지물과 도주로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 대략적인 납치 지점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도 전사람 참 와갖고 25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현장 딱 집어낸다는 건 모르지. 양계장의 위치는 파리 북서쪽 4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이정표나 있으세요? 이 씨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브루고뉴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가 밀집한 곳이라 대규모 양계장은 위치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작은 양계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보루고뉴라는 이정표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더 가야 김영욱 씨를 살해한 양계장이 나타나는지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보루고뉴를 이정표를 보셨다기보다는 추측이 포도밭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지 뭐 그러고 보루고뉴라는 게 있더라고 쳐다보니까 그 당시에? 네 그렇지 과연 분쇄기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가능할까 파리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양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양계장에서 쓰는 분쇄기는 크기도 작을 뿐 아니라 안전장치가 돼 있어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 자신이 본 분쇄기가 이보다 훨씬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에게 분쇄기를 그려보게 했습니다. 취재진은 대형 분쇄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파리로부터 동쪽으로 70km 떨어진 한 양계장. 이 농장에서 키우는 닭은 약 2천여 마리. 창고 안에는 거대한 분쇄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좌측 4m 정도 크기의 기계가 분쇄기. 오른쪽 좀 더 큰 기계가 사료 혼합기입니다. 이 씨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분쇄기 안에는 곡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과연 이 분쇄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농장주가 외출 중이어서 기계를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농장주에게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79년 당시 사용한 분쇄기는 어땠을까?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프랑스 축산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1980년대 초 유럽에서 유학했던 농기계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쉬는 걸로 분쇄되는 게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한 60kg짜리 돼지를 다 갖고 분쇄기를 한다면 분쇄가 되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분쇄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어가 맞물려 곡식을 받는 롤러밀. 분쇄구 자체가 좁습니다. 망치로 곡물을 부수는 해머밀. 그런데 밑부분에 채가 있어서 수분이 20-30%만 돼도 기계가 멈춘다고 합니다. 분쇄기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 씨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건 누구나마 이쪽 부분에서 이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이해가 안 되려는 부분일 거예요. 유혜진 PD, 그렇다면 김영욱 씨를 양계장에서 암살했다는 이 씨의 주장,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김영욱 씨 실종과 관련한 이 씨의 주장은 핵심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파리의 한 레스토랑 앞에서 김영욱을 납치했다. 두 번째는 영화배우 최지희가 파리 납치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김영욱을 파리군교 양계장 사료 분쇄기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리 현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씨는 레스토랑의 대략적인 위치조차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역시 취재 과정에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파리의 각 양계장에서 김영욱 씨를 사료 분쇄기로 살해했다는 그의 주장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근거가 상당히 희박한 주장에 온 나라가 들썩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김재영 PD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과 검증 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보도를 한 언론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러한 주장이 나왔을 때 당사자인 이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국가정보원에 또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이 이러한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취재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오는 길. 진실이 무엇인지 다시 이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취재해본 결과론은 양계장 사례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각자 믿음은 문제니까 각자 알아서 생각할 뿐이지 내가 뭐라고 말할 수. 믿음이란 스스로 가슴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지 믿어주라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지 말라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각자 알아서 생각할 뿐인 거지. 이 씨는 인천공항에서 곧장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 중 하나는 검증 없이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이었습니다. 이번 취재에는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시사전을 기자도 동행했습니다.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세골옥 작가로서 김용옥 씨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김경재 씨는 계속 말을 바꿔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람은 그 최암흑의 그 양반이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조만간 알게 되겠죠. 연예인은 연예인이고 제가 오늘 MBC를 위해서 꼭 밝히자면 확실하게 가수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김경재 씨를 만나는 국정원 직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용옥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이 씨 본인은 조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용옥 실종 사건은 현재 국정원이 조사 중에 있는 과거사 규명 7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당연히 조사에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김용옥 암살서를 제기한 이 씨에 대해 국정원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중앙정보부가 비선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덮기에 급급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자분들을 만나는 게 아직은 좀 일리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거기서 보상해 주겠다고? 보상해 주고 그러는데 자꾸 문제 만들면 권란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 중정 비선이었다는... 김용옥 양계장 암살설은 엽기적인 면에서 과거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나리오가 나올 때마다 제기됐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와 국정원의 침묵이 그것입니다. 부고한 억측과 무책임한 침묵이 김용옥 실종사건의 진상 규명을 더욱 미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PD 수첩의 취재 결과 이른바 김용옥 씨 양계장 암살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사료분쇄기에 넣어 없애버렸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왜 한 달 동안이나 아무 검증 없이 돌아다녔을까요? 관련 전문가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드러날 수 있는 사실을 왜 우리 모든 언론은 지나쳤던 것일까요? 결국 충격과 흥분을 주며 시선을 모으려는 우리 언론의 관행이 김용옥 양계장 암살설이라는 끔찍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오늘 PD 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PD 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